안녕하세요 유튜브 식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흥삼입니다 흥삼이 엄마입니다 오늘은 bbq에서 나온 자메이카 통다리 총 3마리에서 열두 조각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구독자분께서 기프티콘을 보내주신건데 구독자분께서 암투병을 하고 계셔서 병원에 계셔가지고 제 먹방을 보면서 대리만족 하시면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구요 그래서 저희 가족이 먹는 모습을 보고싶다고 하셔가지고 오늘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그 어느 때보다 야물딱지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시죠 맛은 괜찮죠? 응 맛은 괜찮죠? 저장조각 진풍 noise 찰떡 고춧가루 다리만들 emotional はチョコレート チョコレート チョコレート 손으로 물을 넣고 소중한 질감 소중한 식감 그리고 까르마 계란말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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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고춧가루 떡볶이 불쌍 그리고 치즈님의 터진 치즈가 잘 안가고 잘 안가고 치즈의 가을 치즈가 잘 안나서 매울 것 같네요 치즈가 더 맛있을 것 같네요 치즈가 더 맛있더라고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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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깃쫄깃 달콤하고 쫄깃쫄깃 고춧가루 고춧가루 여러분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저는 이거를 많이 먹어봤는데 부모님께서는 처음 드셔보시는 치킨인데 어떠셨어요? 맛이 담백하니 괜찮네 기름이 팍 안 튀긴 거 불에 구워놨더니 맛이 괜찮나 조금 매우셨을 것 같은데 조금 매우는 땀나네 자꾸 신메뉴가 개발되니까 어제 아래검에 매스콤에서도 없어지는 치킨이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진화하는 것 같네 맛있 여러분들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 저희 가족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행복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힘을 얻고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를 많이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저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이랑 저희 가족이 힘을 합쳐서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리고 또 치킨을 보내주신 분도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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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